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HLB는 잘 버티고 있죠. HLB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지금 UBS, 신한, 삼성, 외국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전부 다 매수 중입니다. 외국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310이 그야말로 임박했습니다. 내일이면 310이죠. 이 310이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 결론을 내는 게 좋습니다.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검찰 조사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검찰 조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악재 해소로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해소시켜서 흔들어도 될 수 있겠죠. 흔들어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일단 검찰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당일날에는 어떻게 좀 악재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HLB라는 회사에 실제로 악재로 작용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재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를 하면서 악재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허위공시를 한 적은 없죠. 허위공시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HLB 자체적으로 HLB라는 회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 HLB의 이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이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별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짜로 뭘 한 건 없죠. 그리고 승인신청, NDA 승인신청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을 또 적용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HLB는 지금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량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물량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죠. 시장은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고 내가 갈 길을 나는 벌써 많이 하락을 했다. 여기 하락이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소식을 가지고 끌어내린 거죠. 인위적인 하락 그리고 매집이 엄청나게 전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집을 해버렸죠. 이제부터 흘러가는 부분은 결국 세력의 소나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영훈 회장의 입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되지도 않을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세력이 이렇게 매집을 안 했겠죠. 매집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진영훈 회장이 어느 시점이 되면 거봐라 엔디 승인신청에 한다고 했잖아.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얼굴은 뜨거운 사람이죠. 상당히 얼굴이 뜨겁습니다. 지금 차질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고 거의 3개월 동안이 밀려왔는데 HLB 실관관념으로 보면 3개월 정도는 차질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곧 하면 1년이니까. 그렇지만 차이 없이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때가 되면 내가 카드 다 꺼내겠다. 그런 상황이죠. 거의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작은 고수덕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여기도 아주 유사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매도가 아니고 세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력이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와 있죠. 할 일 없이 이렇게 매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심해서 매집을 하지는 않았겠죠. 대도 안 한 그런 소식 가지고 이미 세력이 많이 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들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물량 가지고 한 번 밀었다가 밑에서 엄청나게 한가 쌓아가지고 확보를 했죠. 그러고 이제 좀 더 밀고 한 번 더 밀고 툴툴 털었습니다. 여기에 쌍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 크게 밀고 쌍바닥을 밀고 여기서 엄청나게 털렸을 겁니다. 털리고 털리고 여기서 이제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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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닥 짚고 올라갔을 때 다시 한 번 바닥을 보여주면 여기서 안 털렸던 물량이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뭐 배부르게 물량을 모아 놓은 상태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물량을 모으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내리는 거 올리는 거는 세력의 소환입니다. 세력들이 알아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진영회장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떤 소식들 하나씩 던지겠죠. 그러면 밀 올리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 밀 올리면 되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NDA 승인 신청 부분인데 그런 부분 차지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기를 봐서 아마 그거를 터뜨렸죠. 이러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납기를 냈어야 됩니다. HLB에서 그렇게 주가를 자꾸 한번 흔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벌써 냈어야 되죠.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정말로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못 잡겠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3월달, 2월달에 그걸 못 잡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게 지금 HLB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곧이 1년이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기본 한 1년은 넘어간다는 소리밖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이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차질 없이니까 차질 없이 정도면은 HLB 시간으로 보면은 뭐 한 1년 내 정도는 되겠죠. 1년 내. 1년 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납기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납기를 납기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죠.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이거 보면은 절대로 안 내놓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됐을 때 탁 터뜨려서 이 세력들이 쭉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내놓겠죠. 개인들까지 다 수익을 다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 약이 진짜 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회사가 너무나 이거는 숨기는 게 많은 상황이고 개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세력들이 크게 돈을 먹으려고 들어왔겠죠. 거의 뭐 작전주처럼 움직입니다. 작전주. 지금 이거는 가치주라기보다는 작전주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이사 자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약은 진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가 되면. 세력들이 이제 올리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카드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내에 내면 되는 거죠. 1년 내에 내면 되는 상황이고 언제 낼지는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낼지 모르겠죠. 지금 1% 정도 올라서고 좋죠. 지금 뭐 못 쓰면 좋습니다. HB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매수주체 보면 UBS가 제일 많이 사고 있죠. UBS, 삼성 그리고 신한 한국에서 다 사고 있습니다. 다 사고 있고 KB미래 키우면서 좀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력의 소나기에 달려있는 상태고 결국은 NDA 승인신청은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잘 붙어 있는 게 좋겠죠.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은 이제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악재 해소가 될 겁니다. 회사에는 크게 뭔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니까 특별하게 검찰 조사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HB의 어떤 치명적인 기어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너무나 희박한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게 되겠죠.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흔드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흔들긴 하겠지만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그냥 지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NDA 승인신청 소식이 나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뭐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NDA 승인신청 소식만 나와 버리면 악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마지막 지금 하나 어떻게 쥐어짜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꼭꼭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줄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벌써 오픈해서 쭉쭉 올라갔겠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텐데 뭔가 한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한탕을 하려고 매집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 보고 계속 버텨내면 되는 거죠. 버텨내다 보면 결국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차질 없이 라는 이 단어가 워낙에 거짓말을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예 그 시간관념 자체가 아주 특이한 회사죠. 아주 특이합니다. 고어슨 1년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결국 진행되겠죠. 결국은 진행될 겁니다. 결국은. 그걸 신청을 안 한다. 그건 정말로 이제 사기를 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엔데이 승인 신청 안 한다. 못한다 그래버리면 여기서 성원했다 이래가지고 고달 끝처럼 언론 풀림 많이 했는데 이거 갑자기 못한다 그러면 진짜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엔데이 승인 신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뭐 승인 나다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1년 뒤에 보면 되죠. 그 1년 뒤가 되면 가남하고 선남암들이 딱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모든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약은 진짜죠. 약은 진짜. 그런데 CEO라는 사람은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약은 진짜다. 그러나 그래도 세력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